박민지 선수의 어프로치 샷 왼발이 높은 오르막 라이고 전체적인 그림 경사도 오르막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는데요 오 좋아요 잘 쳤습니다 자 파펫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자 숨죽여 지켜봤던 파펫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안지연 선수의 세 번째 샷 정인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좀 강한 듯해 보였는데 좋습니다 집인 버디로 연속 버디가 나왔습니다 6각 2 정인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룸이 높은 차량이 높은 차량이 높은 차량이 높은 차량이 높은 차량이 높은 차량을 줄ề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